참가자는 가장 최하의 동생인 미돌이 참가자입니다. 미돌이 참가자입니다. 자, 형아. 링가링가. 링가링가 가야 돼요? 내가? 아, 미돌이 없으면 우리 팀 비주얼. 왜 가? 아, 미돌이가 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. 미돌이 어떻게 해. 아, 어떡해. 뭔가 솔직히 말하면 뭔가 진짜 너무하다. 그렇게 느꼈습니다. Unforgiven 노래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노래고, 그리고 뭔가 끈이 났다.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저 안에서. 2라운드 미션. 르세라핀. Unforgiv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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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forgiven 하고 싶었어. 나도, 나도, 나도. Unforgiven 아니면 링가링가 하고 싶었어. 진짜? 멋있어. 아, 너 스타일이네. 링가링가링. Unforgiven. 내가 그전에도 토크해. I'm a big ass. 르세라팀, Unforgiven 팀 멤버는? 멤버입니다. 미돌이. 미돌이. 우onto. Unforgiven. I'm a King. I'm a musical. And I'm a to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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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미돌이형은 이 부분이 어울린 것 같아요. 여답은 미돌이형은 여기이야. 이때 딱 미돌이형. 아! 나도 가고 싶은 거. 루틀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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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 나는 루틀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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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루틀라핀 이런라핀 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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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틀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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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1라운드 마지막 생존자 26등은 미돌이 참가자입니다 kissed 슬픽 루틀라핀 윙가링가팀에 가서 행복이 커졌어요 진짜 불쌍한 건 다 승민 나 진삼 괜찮아 너가 괜찮아 너가 나 아니라서 그렇게 해 나 진짜 드라마 드라마 같아서 힘들 수 없었습니다.